밤 12시, 벨이 울립니다 급히 뛰어나가는 조태승 목사 누군가가 베이비박스에 아기를 넣고 있습니다 잠옷에 둘둘 말려 들어온 아기 팻줄도 길게 늘어진 상태입니다 목사가 조심스럽게 팻줄을 정리합니다 열 달 동안 엄마와 연결됐던 끈이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어렵게 아이 엄마를 만났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엄마와 이별해야 하는 아기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상자 베이비박스 60일의 기록입니다 가파른 언덕길 위 작은 교회 여기에 베이비박스가 있습니다 출생신고를 할 수 없는 부모들이 아이를 두고 가는 공간입니다 교회 안엔 적을 땐 7명, 많을 땐 15명 정도의 아이들이 있습니다 2009년 베이비박스가 생긴 이후 6년간 900명이 넘는 아기가 들어왔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아이를 도저히 기를 수가 없고 또 본인이 생각하기에 출생신고를 할 수가 없다고 판단하는 그런 미혼모들이 연간 250명의 아기 엄마들이 이 베이비박스를 찾고 있고요 교회엔 제법 큰 아이들도 있습니다 장애가 심각해 버려진 아이들 다른 보육시설에 가기가 힘들어 이곳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벨이 울립니다 베이비박스의 문이 열리면 자동으로 벨이 울리게 돼 있습니다 오늘도 또 한 명의 아기가 들어왔습니다 오늘도 또 한 명의 아기가 들어왔습니다 아기 포대기 안에는 짧은 글귀가 적힌 쪽지가 답니다 베이비박스의 아기가 들어오면 제일 먼저 사진을 찍습니다 포대기와 베네 쩌고리 등이 훗날 아이가 부모를 찾을 때 중요한 단서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온 생명인데 우여곡절 끝에 아이를 출산해서 여기까지 왔지만 일단 낙태하지 않고 잘하셨다 아기라는 편지를 쓰셔야 되는데 왜 편지를 쓰시냐고 하냐면 아기에게 보내는 엄마의 마지막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엄마는 편지 한 장만을 남긴 채 아이를 한 번 안아 보지도 않고 교회를 나갔습니다 보육원 앞에라도 놓고 올까 그래서 계속 친구랑 알아봤어요 혹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어떤 친구가 거기 이런 데가 있다더라 이렇게 들어온 아기는 체온과 맥박을 확인한 후 목욕을 시킵니다 아기 몸에 붙어있는 폐지와 양수를 닦아 냅니다 신생아들은 체온이 쉽게 떨어질 수 있어 재빨리 씻기고 닦아야 합니다 낯선 환경에서 자지러지게 울던 아기는 이제야 진정이 됐습니다 베이비박스엔 이틀에 한 번 꼴로 아기가 들어옵니다 이곳이 아니었다면 길거리에 버려질 수 있었던 아기들입니다 태반도 정리하지 못하고 하열을 하면서 들어오는 산모도 있습니다 애 엄마도 범벅이 돼 있고 피가 범벅이 돼 있고 하열을 하는 상태였고 앉아 있는 데에도 피가 나오는 상태였고 너무 정신없으니까 아픈 것도 겨를 못 느껴요 본인들은 이런 상황에서 앳된 여학생이 베이비박스를 찾았습니다 16살 중학교 3학년 아이인 지혜 씨 일주일 전 새벽 5시에 퇴출도 정리되지 않은 현민이를 안고 이곳을 찾았습니다 엄마와 단둘이 사는 지혜 씨는 엄마가 일을 나간 새벽에 화장실에서 혼자 아기를 낳았습니다 지혜 씨는 아기를 낳은 이 상황이 무섭기만 합니다 베이비박스에 들어오는 아기 엄마의 60%는 10대 청소년입니다 민호 씨와 은지 씨도 19살입니다 학교는 왜 그만두게 됐어요? 애기 가진 거 알고 나서 이제 교복을 입는데 배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저 할머니와 사는데 할머니도 모르시고 그러니까 평생 죄책감 먹고 살 것 같아서 그냥 입양을 보내자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애기를 보니까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육 포기가 안 되니까 애기를 맡기는 거로 일을 해요 경제력이 없는 10대 부모의 현실 연우를 베이비박스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연우를 두고 돌아서는 길 엄마 은지 씨는 참았던 울음이 터집니다 집 보증금 500만 원만 모으면 연우를 데려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일주일 뒤 두 사람을 거리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임신 사실을 숨기려고 가출하는 지 씨 출산한 지 2주밖에 안 됐지만 갈 곳이 없습니다 은지 씨가 보물이라며 짐을 꺼내 보여줍니다 10대인 이 아이들은 엄마 품에서 자라지 못했기에 딸 연우만큼은 꼭 제 손으로 키우고 싶다고 했습니다 최소 부모 없는 불행만 주지 말자라고 생각했어요 당장 잘 곳도 없는 현실 두 사람의 바람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5월의 밤거리는 차갑기만 합니다 촬영 열흘째 베이비박스에 새로운 아기가 들어왔습니다 모텔 가운에 4인치에 들어온 아기는 엄마가 혼자서 낳았다고 했습니다 기저귀도 속삭여도 한 장 없이 태변으로 범벅된 아기 저체온증으로 하루만 더 방치됐다면 생명이 위태로웠을 겁니다 봉사자들의 응급처치로 위급한 순간은 넘겼습니다 유난히 작아 보이는 아기 2.1이요 아기는 출생 예정일보다 한 달이나 일찍 태어난 미숙아입니다 애가 너무 힘이 없고 기력이 없고 지금 부들부들 떨고 있거든 그러니까 조금씩 조금씩 빨잖아요 지루심이 없는 것 같은데 상황이 지금 애매한 게 응급실로 가게 되면 기하처리가 돼요 완전히 이제 저희 손을 떠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엄마가 또 3일 동안 생각을 해보겠다고 그렇게 얘기한 상태이기 때문에 내일 아침까지 버텨보고 사흘간 굶다가 이곳에서 처음으로 젖꼭지를 문 아기 봉사자들은 밤새 긴장을 놓지 못합니다 이날 베이비박스의 밤은 참으로 길었습니다 이곳의 아기들은 한 명이 울면 꼭 따라옵니다 봉사자들의 손길이 바빠집니다 신생아들은 두세 시간 간격으로 먹여야 하니 열 명이 넘는 봉사자들이 삼교대로 아기를 돌봅니다 처음에 왔을 때는 많이 울었어 속상해서 많이 울고 그리고 이제 이제 이렇게 신생아들도 들어오지만 좀 큰일들도 들어오기도 해요 그런 아기는 밤새 엄마를 찾아요 봉사자들이 사랑으로 아기 곁을 지키지만 엄마의 손길을 대신할 순 없습니다 자꾸 안으려고 하니까 안기려고 하니까 수육 쿠션인데 그 팔에 안기는 그런 느낌을 주기 위해서 손이 모자를 때 밤새울 때 뭐 이럴 때 가끔 써요 축복받지 못하고 태어나 홀로 세상에 남겨졌던 아기들 이곳에서 비로소 깊은 잠에 빠집니다 급하게 달려나가는 조태승 목사 이번엔 아기가 아닙니다 이렇게 정기적으로 쌀을 베이비박스에 후원해 주시는 분도 계세요 선생님 아니에요 지치 마세요 왜 왜 쌀을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냥 도와드리는 거예요 결국은 아닌데요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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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의 선행을 알리고 싶지 않아서 그냥 자기 자신을 숨기려고 했는데 제가 계속 붙잡으니까 이분도 굉장히 당황하셨죠 계속 얘기를 좀 하자고 했더니 쌀쌀 그러더라고요 베이비박스는 100% 후원 기금으로 운영됩니다 한 달 쓰는 분유가 50통 기저귀가 3,000개나 되다 보니 후원자들이 아니었다면 지금까지 오지 못했을 겁니다 나이가 지긋한 동사자들 사이에서 눈에 띄는 젊은 여성이 있습니다 베이비박스의 직원 조정화씨입니다 정화씨 곁을 맴도는 이 귀여운 아이는 딸 가온입니다 우리 정화가 힘든 상황이었어요 얼굴이 부떠러 엄청 많이 울었고 아기는 아주 평온하게 잘 자고 있었어요 우리 가온이는 그때도 순둥이라 아픈 애 옆에는 꼭 엄마가 있어야 된다고 그리고 이 아이가 따로 고아원으로 가면 불쌍하지 않냐 그런 말 할 때 딱 그 말을 듣고 미래로 생각해보면 가온이가 불쌍하다고 생각해서 그때 받았죠 진짜 엄마가 아니면 얘도 사랑은 못 받겠구나 가온이는 학문이 없이 태어났습니다 장애가 있던 아기를 데리고 이곳을 찾았던 정화씨 조 목사의 설득으로 마음을 바꿨습니다 지금은 이곳에서 가온이를 키우며 엄마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16살 엄마 지혜씨가 일주일 만에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학교 친구와 함께입니다 영락없는 10대 아이들입니다 영락없는 10대 아이들입니다 너무 잘했는데 진짜 행복했다 엄마가 왔어요 지난주 어렵게 엄마에게 아기 얘기를 처음 꺼냈다는 지혜씨 저는 엄마 도움이 많이 필요해서 제가 키운다고 해도 엄마가 이렇게 허락해 줬으면 좋겠어요 딸이 아이를 낳았다는 소식에 엄마는 하루 종일 울었다고 합니다 지혜씨는 오늘따라 현민이의 곁을 쉽게 떠나지 못합니다 아기가 바닥에 놓여 있습니다 아기가 바닥에 놓여 있습니다 이날 낮 최고 기온은 31도 떼약볕에 아기가 얼마나 있었을지 화가 난 목사는 마음이 급해집니다 아이 엄마의 전화입니다 아이 엄마의 전화입니다 왜 아이를 거기에다 바닥에 놓고 가면 어떻게 해 지금 아기 엄마 어디 있어요 한참 됐다고? 목사는 황급히 엄마의 흔적을 찾아봅니다 목사는 황급히 엄마의 흔적을 찾아봅니다 그 전에 아기만 남겨두고 떠났습니다 급히 아이 엄마를 찾으러 나섭니다 도망갔을 가능성이 거의 100%지만 그래도 한번 나가보는 거죠 엄마와 아기의 마지막 끈을 잇기 위해서입니다 쪽지라도 남기고 가는데 작정을 한 것 같아요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헤어지는 것도 어떻게 헤어지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뜨거운 여름날 바닥에 버려졌던 아기 다행히 무사합니다 어? 됐네? 아, 핀으로 꽂았구나 그거 그걸로 해놨구나 아이고 급히 찔러 넣은 머리핀이 유일한 엄마의 흔적입니다 아기의 탯줄은 전혀 말라있지 않습니다 그때보다 부풀이 너무 많이 부풀어 있어서 태어난 지 채 한 시간도 되지 않은 아기입니다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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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이 아기는 탯줄이 마를 틈도 없이 엄마와 헤어졌습니다 워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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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 아기가 처음 볼 세상은 베이비박스입니다. 엄마 젖 한 번 물지 못한 아기는 홀로 이 세상에 남겨졌습니다. 정말 아이들이 위급한 상황을 보면 여기가 없었으면 얘 정말 잘못됐겠구나 그런 아이들이 들어와요. 그런 상황들을 보면 저희도 안도가 되거든요. 큰일 날 뻔했구나. 거리를 전전하던 은지씨와 민호씨가 베이비박스를 찾아왔습니다. 2주일 만에 만난 딸 연우. 아이들은 하루가 다르게 자란다더니 연우는 몰라보게 컸습니다. 이젠 제법 엄마와 눈도 맞출 줄 압니다. 은지씨는 조목사의 도움으로 베이비박스에서 지내며 연우를 키우기로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출생신고부터 해야 합니다. 솔직히 두렵죠 저도. 뭘 어떻게 하든 밑으로 올렸으면 좋겠는데. 그 고민이 제일 컸어요. 그것 때문에 미치겠어요 진짜. 엄마와 함께하는 첫날밤. 연우의 기분이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엄마 은지씨는 생각이 많습니다. 연우의 출산 사실이 주변에 알려질까 두렵습니다. 무섭죠 당연히 무서워하죠 부모님이 알까 뭐. 그냥 자꾸 밀어서 보니까 더 무서운 거예요. 낳고 나서 더 무서운 거예요. 걱정은 좀 해요. 근데 저한테 걱정 안 한 척하고 있어요. 베이비박스. 이곳에는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아기들이 옵니다. 아기의 출산 사실을 알리기가 두려운 엄마들. 베이비박스의 아기들은 세상에 숨겨진 채 축복받지 못했습니다. 재경씨도 출생신고를 할 수 없어 아이를 이곳에 데리고 왔습니다. 준수가 베이비박스에 머물렀던 한 달. 재경씨는 자신의 호족에 올리지 않고 준수를 출생신고할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기는 베이비박스에 머물 수가 없습니다. 결국 내일이면 준수는 아동보육시설로 가야 합니다. 오늘은 재경씨가 준수와 보낼 수 있는 마지막 밤입니다. 다음 날 아침 아동보육시설로 가는 아기는 유전자 검사를 받습니다. 만약에 부모가 다시 아기를 찾을 때 유전자 자료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엄마는 아기가 어디로 가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재경씨가 초조하게 시계만 바라봅니다. 남은 짧은 시간이 남아 아기의 재취를 기억하고 싶습니다. 안돼요? abilir지? 도망치듯 떠나는 엄마 재경씨가 떠난 후 밤새 엄마 품에 있었던 준수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출생 신고가 안 된 아이들은 영아 유기 신고를 해야 합니다 경찰이 사진을 찍는 순간 이제야 아기는 공식적으로 태어난 존재로 인정받습니다 마음이 서운하기도 하고 간 거 건강하게 잘 어디서든 컸으면 좋겠죠 엄마가 아닌 낯선 이의 품에 안겨 베이비박스를 떠나는 준수 베이비박스에 들어온 아기는 관악구청에서 6위 아동으로 신고됩니다 아기는 아동복지센터에 잠시 머뭅니다 엄마가 지어준 이름마저도 이를 수 있습니다 이후 아기들은 전국에 아동양육시설로 보내집니다 엄마 품을 떠난 아기가 처음 만나는 세상 죄 없이 태어난 어린 생명들은 삶의 무게를 혼자서 버텨내야 합니다 버려지는 아기에게도 떠나는 엄마에게도 베이비박스는 세상에서 가장 슬픈 요람입니다 베이비박스에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6년 전 이곳에서 베이비박스를 처음으로 만들었던 이종락 목사 집 앞에서 생선상자에 담긴 아기를 발견한 것이 처음 시작이었습니다 그 후 베이비박스는 길가에 버려진 어린 생명들을 보호해왔습니다 분노가 일어날 때가 있었을 텐데 그 아이들 하혈을 하면서 아이를 데리고 오면서 탯줄, 태반 이런 것까지 다 들어와서 하혈을 하면서 아이를 놓고 푹 주저앉거나 와서 쓰러진 아이들을 보면 참 가슴이 무너지는 거죠 우리나라의 부끄러운 이면을 담은 베이비박스 이곳의 이야기는 미국에서 영화로 만들어져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정말 베이비박스까지 오지 않는 그런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금 이 직원들을 밤낮 삼계대로 돌아가면서 아이들을 돌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정부에서 해야 될 일이죠 영화 개봉 이후 베이비박스에는 외국인 후원이 늘었습니다 폭 45cm의 작은 상자가 생명의 존엄성을 일깨운 겁니다 외국인 봉사자들도 늘었습니다 외국인 봉사자들은 개인이 홀로 아기를 책임져야 하는 한국 미혼무의 현실을 안타까워했습니다 schools are building systems to help the single moms so when a mom has a baby there's actually teachers that go and do go and teach them in their homes it's called homebound and so the moms can if they choose to do that the schools are responsible to give them resources to keep learning 늦은 밤 혼자 베이비박스를 찾아온 16살 엄마 지혜 씨 두리번거리며 아들 현민이를 찾습니다 2주 만에 만난 현민이는 부쩍 자랐습니다 이렇게 예쁜 현민이의 모습을 엄마에게도 보여주고 싶습니다 이 아이를 본다면 엄마의 마음도 흔들릴지 모릅니다 그러나 딸을 혼자 키워낸 지혜 씨의 어머니는 현민이를 반대합니다 고민하던 지혜 씨가 결단을 내렸습니다 일단은 원래는 엄마 도움도 좀 필요해야 될 것 같아서 엄마한테 말하고 데리고 올렸는데 이제는 그냥 데리고 올 거예요 엄마 없는 사이에 제가 아기 뵙고 집에서 키우고 있으면 엄마가 일단 아기 얼굴을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엄마 생각도 바뀔 것 같고 지혜 씨는 다음 주에 현민이를 데려가겠다고 합니다 19살 엄마 은지 씨 거리를 전전하다 연우를 키우려고 베이비박스에 들어온 지 2주째입니다 그 사이에 연우는 엄마 품에 길들여졌습니다 연우와 4일 집에 보증금을 마련하려는 은지 씨 오늘은 아르바이트를 구하러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오늘 면접 공동에서 몇 살이에요? 저 19살이에요 미성년자의 미혼 모인 은지 씨 그녀에게 아르바이트 자리는 쉽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공고 보고 왔는데 죄송합니다 미성년자의 미성년자 코로 있는 생년자 저 19살이에요 19살? 직업? 근데 이거 애 났다고? 네 사람들의 편견은 예상했습니다 네 저 아무거나 시켜도 하겠다고 했어요 그날 오후 은지 씨와 민호 씨가 동사무소를 찾았습니다 고민 끝에 연우의 출생신고를 하기로 했습니다 1, 6, 5 오늘로 두 사람은 연우의 정식 부모가 됐습니다 베이비박스 봉사자들의 손길이 바쁩니다 베이비박스 봉사자들의 손길이 바쁩니다 엄마와 함께 집으로 돌아가는 날입니다 진성에게 줄 선물을 잔뜩 챙깁니다 정말 다르죠 딴 애들은 주로 시설로 가고 미래가 좀 알 수 없고 그렇게 가는데 여기는 다시 엄마가 할머니가 사랑하는 자기 가족이 돼가지고 같이 가니까 그보다 더 기쁜 소식이 없죠 원치 않는 임신을 했던 유진 씨는 진성이를 베이비박스에 맡긴 3주 동안 부모님을 설득했습니다 어렵게 진성이를 키우기로 결심했지만 여전히 사람들의 시선은 두렵습니다 베이비박스에 맡겨졌다 상담 끝에 친부모가 다시 기르는 아이는 15% 정도입니다 베이비박스가 있어 진성이는 엄마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아기를 키우겠다고 결정한 엄마들에게 베이비박스는 매달 육아용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분유, 기조기, 아기옷, 공갈첫 꼭지까지 아기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상자에 담아 엄마들에게 보냅니다 저희들이 최장 2년 반에서 3년까지 도와드리고 있는데 지금 현재 도와드리고 있는 과정은 50가정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 시각, 가온 엄마 정화 씨도 바쁩니다 부원자들의 도움으로 가온이가 수술을 받는 날입니다 벌써 세 번째 받는 수술입니다 항문 수술이 잘 끝나면 더 이상 배변 주머니를 달지 않아도 됩니다 여기저기 흐르고 그동안 두 번의 수술을 가족 한 명 없이 정화 씨 혼자 오롯이 버텨왔습니다 장애아여서 포기할까 생각했던 가온이 그러나 이제 가온이는 정화 씨가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드디어 아픈 아기에게서 부모의 책임과 도리를 배웁니다 아유 엄마 저기죠 애 가졌을 때 무조건 나태는 안 되니까 못하니까 유산시키려고 뭔가 못된 짓을 했던 거 그래서 이렇게 아프게 태어나는 거 그런 게 가장 위험하고 무엇보다 아빠 없이 크게 하는 게 제일 위험하지 그나마 메이박스에서 집을 살면서 가운데도 봐주시는 분들도 많고 그랬는데 만약에 또 집을 구해서 혼자 나간다고 생각하면 막막하잖아요 베이비박스에서 나가야 될 10월 홀로서기를 생각하면 막막해집니다 엄마가 데려갔던 진성이를 일주일 후 병원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진성이는 그 사이 많이 아팠지만 엄마는 병원에 올 수 없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선 싱글맘을 위한 제대로 된 의료 지원 혜택도 없습니다 월 20만 원의 단칸방에 사는 유진씨 진성이를 키우고 싶지만 현실의 벽은 높습니다 정부가 지원해주는 싱글맘 아이들을 위한 보육시설도 안정된 일자리도 없습니다 아기를 키우는 것은 오롯이 엄마 혼자 책임져야 할 몫입니다 차라리 일병을 보냈으면 더 좋은데 이렇게 아프진 않고 괜히 내가 괜히 그 위에 있다가 괜히 오사님한테 하고 잘 있었는데 괜히 내가 데리고 와가지고는 이렇게 아프게 하는 건 아닌가 해가지고 아기를 데리러 오기로 했던 16살 엄마 지혜씨로부터 일주일째 연락이 끊겼습니다 애타는 마음에 계속해서 연락을 하지만 대답이 없습니다 지난 5월 집 화장실에서 현민이를 낳고 베이비박스에 데려왔던 지혜씨 매주 아기가 커가는 과정을 지켜봤고 마지막에는 아기를 데려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연락이 끊겼습니다 그런 시설로 가는 일까지 오보고 갈 것 같아요 더 이상은 그냥 있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 마냥 마냥 계속 기다릴 수는 없으니까 마음이 아픈 정도가 아니라 너무 상해요 그리고 아이들 보면 너무 안타깝고 왜냐하면 엄마가 왔을 때 그 표정들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다 봤기 때문에 아이들 보면 안타깝고 마음이 아파요 지혜씨가 연락을 해오길 간절히 기다리는 조 목사와 봉사자들은 초조해집니다 내일 아침까지 연락이 되지 않으면 현민이는 보육시설로 보내줘야 합니다 엄마, 할머니 찾으러 오세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즐겁게 예쁜데 찾으러 오세요 기다릴게요 기다릴게요 기다릴 거예요 다음날 조 목사는 아침부터 계속 전화를 붙잡고 있습니다 한 달 동안이나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채 아이를 데려가기 위해 노력했던 16살 엄마 지혜씨 하지만 결국 현실의 벽 앞에서 또 한 명의 엄마가 아기를 포기했습니다 3개월씩 이렇게 있다가 정이 들어가지고 가는 거 보면 속상하고 지금도 끙끙거리고 밥 달라고 할텐데 돼지가 밥 달라고 계속 끙끙거리고 계속 끙끙거리고 아무도 돌보지 않을텐데 그냥 이렇게 해서 보냈거든요 이렇게 그런 게 없잖아 어떡해 저쪽까지 세트로 깔맞춤 해가지고 여기 붙어가지고 그런지 이름도 잘 안 지워지네요 올해 이름이 써있어가지고 민희에 대한 기억도 지우기 쉽지 않겠지 실제로 이것이 10대 미혼모의 현실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바라봤는데 모든 상황이 해피엔딩으로 끝났으면 좋겠지만 또 10대 미혼모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이 여건들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뭐 대다수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많은 미혼모가 아이를 기르고 싶어도 또 실제로 기를 수 없는 상황 때문에 아이를 결국은 포기하네요 거리를 전전하다 베이비박스에 들어와 지내고 있는 연우와 엄마 은지씨 그런데 오늘은 은지씨가 보이지 않습니다 은지씨는 혼자서 짐을 쌉니다 다 싸웠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보려고 하고 있어요 이병 보내면 거기 가족 관계를 그냥 져서 빠진다고 보내내려고 남자친구가 아이를 키우지 않겠다는 말에 심란해진 은지씨 혼자서라도 아이를 키워볼 요량으로 무턱대고 할머니 집에 가보려고 합니다 임신해서 가출한 지 6개월 만에 은지씨가 집으로 향합니다 이렇게 은지씨는 빗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이렇게 은지씨는 빗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베이비박스의 벨이 또다시 울립니다 18살 아기 엄마는 차마 아기를 버릴 수 없어 동해에서부터 고속버스를 타고 난곡동까지 왔습니다 그렇게 또 한 명의 아기가 세상에 홀로 남겨집니다 은별아 엄마가 많이 미안하고 또 미안해 은별이 너를 책임지지 못하는 못난 엄마 평생 원망해도 좋아 우리 은별이는 뱃속에 있을 때부터 휴녀했고 엄마가 사랑 듬뿍 주려고 노력했어 꼭 은별이라는 이름으로 살아주렴 엄마가 기억하고 있을게 우리 은별이 잊지 않고 있을게 아기를 숨기고 싶은 부모와 사회의 무관심 속에서 오늘도 베이비박스엔 아기가 버려지고 있습니다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한글자막 by 한효정